오, 외국인이세요? 외국인 입맛은 어떨까? 형, 외국사라는 거네? 아, 진짜로? 뭘? 아, 근데 되게 이거 재밌겠다, 반응. 아, 외국인들이 이준이가 만약에 새떨새떨을 좋아할까? 요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이준이가 가서 서빙 한 번 해볼래? 서빙 한 번 해볼래? 오, 이준이가 서빙을요? 아, 영어사! 이준이가 영어가 된다. 이준이가 영어가 된다. 이준 캠, 이준 캠, 이준 캠, 이준 캠, 이준 캠. 오, 너무 잘한다. 언니 왜 이렇게 잘해? 제 아버지 이름은 지원 캠. 발음 들은 거잖아. 제 아버지 이름은 지원 캠. 유아 캠. 오, 아름다운. 이게 KBS. 제 채널 캠. 제 채널 캠. 마이 채널 캠. 마이 채널! 마이 채널! 이준아, 아까 채널이지. 이준, 저 이거 만들었지?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어. 근데 아빠 요리는 그냥 카레라고만. 떡은 한국어. 떡은 한국어. 그래서 랩과 비트. 진짜 잘한다. 소스? 소스. 소스? 소스? 소스. 스피커. 소스. 소스. 와, 정대였어, 영어 실력이. 자래도 사실 외국인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데 이준이 당황도 안 해요. 이준이 9살 맞아요? 왜 아빠 요리 설명하라고 이준이 요리만 설명한 거야? 이준이 요리만 설명한 거야? 아, 그래? 잘했어. 이준꺼맨지다. 어떨까요, 과연? 이준꺼맨지 이준꺼맨지 이준꺼맨지